작은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5장도 역시 기적의 장입니다 4장에서 4가지 기적이 있었죠 5장에도 또 기적이 있는데 나병 환자 나만이 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내용은 단순하게 병나음을 받았다 이 정도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나음보다도 더 큰 나머지 부분들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소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우람 왕 세 번째는 나만 네 번째는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계하시 네 명의 믿음과 태도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소녀인데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보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찌 보면 포로소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지면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잘 보니까 이 소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불행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잡혀가고 포로가 되나요? 어려워지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불행이 있나 왜 이렇게 이별이 있나 죽음을 맞이하나 우리 가족끼리 어려워지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고난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 소녀는 지금 아람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실 목적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계에 나오는 요셉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요셉도 하나님 잘 성겼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형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디바레 집에 있을 때도 형통 37장 39장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 이게 뭔 소리예요?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정도들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포로 소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포로 소녀가 과거에 매달려 살았다 그러면 맨날 후회만 하겠죠 라면 하잖아요 주와 함께 라면 그거 빼놓고 라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했더라면 샀더라면 좋았더라면 이런 거 이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게 아니죠 왜 과거 갖고 후회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끄신 것들이 행분행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말씀 앞에서 할 일이 순종과 신뢰라고 했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 순종 할 수 없는 것 신뢰 그러니까 인생의 두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악가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거 따지는 걸로 세월 다 보내는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을 절대 가르지 않고 이게 순종할 건가 신뢰할 건가 그거 묻습니다 할 수 있느냐 그거 순종해버리고 할 수 없느냐 신뢰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따지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게 선인가 악인가 내 상황이 지금 이게 행인가 불행인가 이거 따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11월쯤 되니까 벌써 나이 때문에 눌린 사람들이 있죠 내년이면 한 살 더 먹고 꺾이는 나이 있잖아요 30, 40, 50 이렇게 꺾일 때 미칠라 그래요 1년 더 지나면 10년 단위로 꺾인다고 막 이러면서 나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각 나이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20대 아름답고 30대 아름답고 40대 아름답고 50대 아름답고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이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이렇게 띄엄띄엄 봤지만 지옥이라는 거 봤는데 거기서 민혜진 변호사로 나오는 김현주 내가 김현주는 알거든요 왜 아느냐 하면 옛날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더라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몰라요? 덕이 되게 어려워요 토지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두자짜리 이름이 있는데 많이 나오네요 덕이, 토지 그때 참 어리고 상큼하고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찾아봤더니 78년생이에요 77년생이에요 우리 교회라면 18기 나이 45이죠 벌써 나이가 많이 됐죠 옛날 어렸을 때보다 20대 초반에 이를 때보다 그런데 지금 제일 멋있던데요 어쩌면 저렇게 품위가 있고 옛날에는 예쁘기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성미가 있고 무게가 있고 성품이 좋아 보이고 뭐라 그러죠? 인간미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딴 건 모르지만 그 탈런트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전성기예요 나이 더 들면 50대 또 50대 연기하겠죠 그때가 또 전성기 되겠죠 우리 자꾸만 이게 후회만 하는 인생 사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윤여정 씨 70대 후반인데 오스카 상 받고 그러잖아요 70대가 전성기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80대부터 80대가 전성기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전성기 전성기 그러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가 언제가 전성기예요? 80대부터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적 세하지 않고 그냥 생생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간 거잖아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생생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와 그랬더니 갑자기 갔버린 거야 아마 심장마비인가 봐 그렇죠? 확 갔버렸어요? 그랬다고 120세에 신명기 나오잖아요 34장에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최선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노예가 됐고 힘없고 상황 나쁘고 그렇다고 일 못해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죠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방 전도잖아요 마치 고넬류에게 전도하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의 나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대단한 거죠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했던 일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병 걸린 걸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면 저거 낫는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말로 장난쳐서 돼지도 않는 거 얘기해서 이러냐 사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죠 이건 못 고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종인데 그런데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순교라는 말하고 증인이라는 말하고 동의하잖아요 순교한다 증언한다 동의하라고 얼마나 믿음이 큰 여자입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부를 소녀예요 포로 소녀 그런데 증거하잖아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이다 하는지라 한마디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삶이죠 전도의 삶이 이게 엄청난 거죠 작은 순종 아니에요? 전도하는 한마디 하는 게 여주인에게 한마디 하는 게 뭐 이렇게 큰 거겠어요 그런데 작은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죠 그 말 한마디에 여주인이 믿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도 믿었어요 남편이 또 얘기해가지고 아람 왕도 믿었어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결국은 치료받고 돌아오죠 치료받고 돌아오죠 한 포로 소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고성선교 얘기했죠 8년 전에 말씀 처음 증거했을 때 뭐 할지 몰라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래만 부르다가 왔는데 노래 듣다가 믿은 사람 노래 믿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노래 듣다가 택시 운전사 다시 불이 붙고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노래만 부른다고 다 되나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들을 했는데 가가지고 보금 증거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녹아들어간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소녀가 했던 작은 순종 이거 다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쉽잖아요 쉬운 걸 쉽게 하십시오 쉬운 건 쉽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고 쉽게 하라고요 나가서 이슬람에 가서 순교하라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있는 데서 아는 거 말하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랬어요 목적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이사회 55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교사들이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된다 성교사들이 주로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나중에 지나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성교사 가운데 캐나다 출신의 중국 성교사예요 딕 힐리스라고 딕 힐리스라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딕 힐리스 이분이 33년부터 48년까지 중국이 공산정부가 들어오던 게 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직전까지 거기 있었어요 핍박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33년부터 48년 동안이니까 한 35년? 그렇지만 굉장히 격동기 속에 전쟁 상황 속에서 중국에 있었던 거죠 목수 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OMF 그래가지고 중국 성교회가 커져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변화되고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뿌렸던 말씀들이 중국 지금 지하교회 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 자료들이 지금 돌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딕 힐리스라는 성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성교사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심령은 성교지고 영어로 그냥 할까?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들은 It is a mission field 이게 성교지래요 그리고 또 말장난한 거죠 그 다음에 Every heart with Christ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심령들은 It is a missionary 성교사라고 너무 간단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다 있죠? Every heart with Christ 우리 다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 미셔너리 성교사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심령은 미션 필드래요 성교지래요 이분 또 간단하잖아요 우리 같이 도식이죠 할 수 있는 일 순종 할 수 없는 신뢰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성교사니까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럼 성교사예요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럼 성교지예요 간단한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에 나가서 어둠을 깨는 거죠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성교지고 빛은 성교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미셔너리예요 성교사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봅니까? Every heart without Christ 그리스도 없는 Every heart를 본다 그러면 미션 필드래요 성교지래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지금 이 포로소녀가 복잡하게 생각했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My heart with Christ예요 내가 크라이스트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션을이지 성교사다 복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칠 건데 엘리사가 고칠 건데 너무 간단하죠 지금 나만과 아줌마 전부 다 안 믿잖아요 You are hurt without Christ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션 필드지 그러니까 증거하잖아요 계속 증거하는 거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되게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거 쉽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있으면 성교사고요 없으면 성교지예요 그리스도 있으면 성교사고 없으면 성교지라고 얼마나 한국말이 좋은지 영어는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점 하나만 더 찍으면 돼 성교사, 성교지 전부 다 짝대게 더 가야 되네 한 장만 바꿔면 돼 성교사, 성교지 이게 포로소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성교사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만났으니까 성교지입니다 증거하십시오 그게 포로소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치가 확 올라가죠 포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치가 나만 보다 더 높은 가치인 것 같아요 성경 미상을 보면 이름만 몰랐을 뿐이지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고 능력이 있죠 얼마 능력이 있습니까? 다 살려내버리잖아요 모든 장벽 다 뚫어버리잖아요 여주인, 나만,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쫄게 만들고 엘리사, 포로소녀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진 거예요 여러분 맨날 찌그러져 가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진 거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고 능력이 생기고 생기가 돌게 돼 있어요 생기가 생명력이 충만해져 있다고 맨날 불안증 약이나 먹고 살지 말고 우울증 약이나 먹지 말고 전도하라고요 다 살아나요 영이 살고 생기가 돋고 얼굴이 달라진다고 얼굴이 생글생글 웃고 그렇죠?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찬양인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찡그러지게 돼 있고 전도하던 어떤 사람 보니까 노래는 잘 못하는데 얼굴이 밝아져 그렇죠? 둘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얼굴이 밝아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왕이 편지 써가지고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맞이하죠 그랬더니 누가 자기 부로 살렸나?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살리느냐 그러면서 징징대면서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죽겠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러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한심해 보여요 왜냐면 네가 언제 그 문제 너부러 해결하래? 네가 괴로워하고 그래 우리 괜히 짐이 많고 힘들고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네가 해결하래? 사람 믿고 그거 뭐 쳐다보나? 똑똑한 사람 뭐 해봐야 사람이 해야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 여호람 멍청한 왕이에요 아베 아들인데 바보 같은 놈이지 누가 너부러 하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다고 누가 너부러 하래? 하나님이 하라는 거지 제가 그 얘기 패트릭 존스턴 얘기했잖아요 세계 기도정보 쓴 사람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다 보통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딱 그렇죠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야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밖에 못하겠지 그러니까 쫄고 있잖아 누가 그러래? 내가 일하면 요즘 말로 그냥 현대판으로 번영하면 삽질하고 내가 하면 삽질이지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데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al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신앙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야 지금 우리 금요철에 때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교회 되려고 하나님이 막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When we pray God walks God walks God walks 이거죠 이 하나님 좀 가르쳐줘야 돼 이스라엘 왕한테 God walks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네가 일하냐? 네가 일한다고 그러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어요? 기껏의 돈이지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뭘 해요? 사람을 살리기로 해요 병을 고치기로 해요 돈이 있다고 행복을 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런 책도 있잖아 그 책 한번 읽어봐요 정의란 무엇인가 쓴 사람이 그 책이 쓴 거 있잖아 쭉 읽어보니까 읽다가 짜증나서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거야 책이 또 사봐 그걸 돈으로 해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결 하나도 못해요 돈으로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God walks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죠 교회가 능력 있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두 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선학가가 아니라고요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누구 대속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믿음을 줄 수 있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many pray 그러니까 죽어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God walks 그러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자기 성격인 줄 알아 난 성격이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불안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책임감이 많고 다 헛소리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성경에 전문용어로 불신앙 그런다고 알아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왕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고 문제 생기면 호들갑 떨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처리하냐 누가 너부로 처리하래?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겨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조바심이 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바심 내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다가 병나요 병나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무슨 병이라 그러나 바로 과로사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폭식해가지고 자꾸 살만 찌고 그런다고 맡기라고 하나님 맡기고 잠이나 자야 잠이나 우리 같은 날 철회하고 오고 다른 날은 잠이나 자야 잠이나 맡기고 맡기고 7절입니다 이 조바심 이 믿음 진짜 없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니니까 맡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자기가 부담감 느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무슨 병자가 왔어 그러면 목사가 부담감 가질 이유가 뭐 있어? 두 가지 얘기하면 되지 병원 가봐 그러면 되는 거지 의사한테 가봐야지 왜 나한테 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신병이 있고 그런 사람 병원 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뭐죠? 기도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런 거죠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보지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늘 주인공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남한인데 남한이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겸손함과 순종이에요 남한은 특별히 순종이에요 순종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럴 때 순종했잖아요 순종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순종에 관한 얘기 맨날 했죠 한 번 순종하면 방량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딱 맞죠? 남한에게 남한이 그렇잖아요 남한이 기적을 맛보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단해요 순종하고 신뢰하고 아까 이스라엘 왕은 신뢰해야 되는 거고 남한은 지금 하라는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고 순종했잖아요 겸손과 순종 이거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순종에 겸손이 이렇게 녹아들은 거죠 음식 잘하는 거 보면 양파가 눈에 안 보이고 양파를 막 집을 갈아가지고 물같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어 들어가는 것 같이 겸손은 양파즙 같은 것 같아 뭐든지 이렇게 베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종에 겸손이 베어 들어가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러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첫 번째 처음부터 겸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게 나병 환자 병자 주제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과 병고를 타고 갔어 탱크 타고 갔어 여러분 종합병원에 탱크 타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바보 같은 놈이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앰뷸런스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휠체어 타고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아니 걸어가도 좀 불쌍하게 걸어 들어가야지 의사가 봐주지 그렇잖아요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 알통 보여주면서 나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요? 뭐 이러고 우통 벗고 그럼 미친놈이지 그거 정치병으로 보내야지 안 그래요? 나만이 그렇다고 지금 나병 때문에 온 건데 왜 말과 병고를 타고 퍼레이드하고 있냐고 이게 병자 모습이에요? 이게 장국 모습이지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구나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구절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고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상한 이죠? 죄인과 병자로 서야 되는데 장군으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죄인과 병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병자로 서야 고쳐주셔요 죄인으로 서야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2장 17절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 내가 의인 부르러 안 왔어 죄인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감을 뭐로 느껴야 돼요? 나는 병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들이 올 때마다 항상 자의식을 가질 때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심판 주시니까 사해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꼭 있어야 돼요 겸손함은 모든 거에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거에 겸손해야 능력이 임해요 하여튼 겸손은 양파즙 가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양파즙이에요 양파즙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 주변에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 중에 90%가 요리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요리 잘하는 비결이 그거래 걔는 하루에 두 시간씩 양파즙만 짜려요 계속 자고 양파즙 옆에 가면 냄새가 나 양파 냄새가 나 근데 먹으면 맛이 있어요 이거 뭐지 양파즙 양파즙이 특기한 겸손이 제가 보니까 양파즙이에요 겸손하면 배울 때 좋아요 교만하면 못 배워요 겸손해야 배운다고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하면 못 배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야 배우죠 또 겸손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 얼마 좋아 우리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잖아요 겸손의 은혜가 임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가 치기인데 대적하신대 겸손해야 전달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전달해주면 잘 들어 겸손이 얼마나 좋아요 겸손해야 건강해요 그래서 골골하는 사람이 원래 장수하는 거야 아프다 아프다 이런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들 보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 제가 한경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폐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여튼 폐가 없을 때 부흥의 교회가 나는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98세까지 살고 기억나요 그렇죠 장로인들 첫 번째 기도가 목사님 건강이었어요 목사님 언제 들어가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설교인지 모릅니다 은혜 주십시오 다 돌아가시고 다 죽고 죽고 다 장례식 치르고 목사님 마지막에 98세에 남한산성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겸손해요 겸손 겸손의 건강도 있고 회계도 겸손의 회계가 있지 내가 잘났다 그러는 사람이 누가 회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모든 조미료 같은 게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전부 다 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요 겸손보다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잘 생각 안 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리고 그럴 때 있잖아 뭐 기도할까 잘 모르면 그냥 자기 머리 쥐어봐 가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그거 힘들면 머리 참아 가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피가 날 정도로 또 너무나면 안 돼 또 여기 청소해야 되니까 호기 날 정도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해요 겸손이 남한 자식이 겸손의 직원은 뒤에 겸손 그것도 하나가 순종이죠 순종에 겸손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일곱 보 씻으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 왜 화를 내냐면 자기 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군이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대 그게 지 생각이지 아 나병 환자가 들어온다 왜 안수기도 해 올물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자기 가기 싫었는가 봐 꼴보기 싫었는지 자기 사자를 보냈대니까 사자는 또 누구야 사자 라이오 말고 이게 밑에 쫄따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보냈는가 봐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나일강에 나일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왜 나일강에 나오지 요단강에 가서 읽어보면 목욕해라 그랬더니 이제 화가라는 거예요 왜 직접 안 나와 또 하나가 우리 동네에 강이 없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한나라의 장군 이게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나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역시 이 사람은 그릇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면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뭐가 될 듯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 얘기할 때 들어봤죠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얘기를 잘 들어 꼭 보면 망할 놈들 보면 얘기를 안 들어 고집만 세고 그죠? 지만 떠들고 남의 충고를 안 들어 조언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몇 번 말해줬더니 계속 화를 냈어 그러면 웬만큼 사랑이 있지 않냐 하면 그렇게 살다 죽어 임마 그러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친구가 뭐냐 내 아버지여 그랬어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뜻이죠 나만이 인품이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이 내 아버지여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그런데 쉬운 거 시켰는데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아직 목욕도 못 하냐고 보통 때도 목욕 안 했으니까 가서 목욕 좀 하라고 일곱 번 그 말을 들어요 언제 들어요?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사람이 분노했을 때는요 가장 자기중심적일 때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 안 통하잖아 화났을 때는 건들지 마 그러잖아 누가 간섭해 막 이러고 막 주먹 시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화났을 때는 좀 놔둬야 된다고 미친 개대 있다고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그런데도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그릇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보통 그릇이 아니라고 들어요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게 이게 참 귀한 거 같아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고 또 백보 양보해서 분노 중에도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정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목욕했대요 그랬더니 피부과 다 망하겠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돼버렸대 어떡하지? 우리도 요단과 가서 목욕할까? 어린 살같이 돼버렸대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문위에 당신의 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순종 한마디 하면 순종이에요 겸손한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삶 속에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죠?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내용을 주실 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불교도가 아니니 다행이래요 천배를 어떻게 천부 절을 어떻게 그어 허리 다 나가지 4번 5번 디스크 다 나가지 맨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 기껏해야 손 들지 얼마나 좋아요 50경 예방하고 우리 뭐 할 게 뭐 있어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뭐 하라는 거 예배드리라 뭐 죽고 살 일이야? 기도하라 뭐 죽고 살 일이야? 성교가 하라 이거 죽고 살 일이냐고 쉽지 않아요 쉬운 거 쉽게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기 쉬운 거는 쉽게 순종해야 된다고 어렵게 하는 것만 꼭 올라 그래요 어렵게 하는 거 등록비 20만 원 받고 한 번 떨어지면 잘라버리고 뭐 이러면 또 죽어라 열심히 가가지고 또 이렇게 수료증 주면 그것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아이고 골까반다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쉬운 거 잘해야 돼요 어려운 거 잘하려고 하지마 쉬운 거 운동선수도 구보 잘할 때 구보 프로는 구보 매일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고 쉬운 거 잘해야 돼 쉬운 거 순종은 쉬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는 우리가 못해요 신뢰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것들 주셨거든요 순종하십시오 나만의 이런 참을 때 참 순종 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 지금도 보면 쉬운 거 못해가지고 이 꼴된 거예요 맨날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쉬운 거 하세요 쉬운 거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은 그래요 서재를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무슨 책을 읽는지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들에게 서재를 가보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서재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의 서재가 있어 가보니까 설교를 되게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책이 너무 어려워 저런 책을 읽으니 교인들이 다 말라 죽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쉽다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살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불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있던 불도 꺼트리는 소화기 같은 책만 읽더라고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지구의 환경문제 뭐 이런 거 차별문제 뭐 이런 거 그러니 다 죽이는 거죠 아니 나 그만합시다 하긴 안 해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쉬운 거 잘하라고 쉬운 거 어려운 거 잘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다음 네 번째가 개하시인데 개하시는 순서당 보면 엘리야 후계자가 엘리사 그리고 후계자가 개하시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탐욕 욕심부리잖아요 나만이 선물을 잔뜩 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안 가져 그냥 가져가 그러잖아요 참 이게 멋있죠 사마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돈 문제 깨끗해야 되고 잠깐 준다고 넙지넙지 받고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뭐 얼마에 줘요 5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그런 거 있죠 무슨 법 김영란법 교회는 더 해야지 그것보다 더 받으면 뭘 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자꾸 주고받고 하는 거 말고 그거 있으면 모아가지고 구제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냥 좋으면 새우 가게를 하나 갖다 주고 그래요 딱 좋아 나 좋아하니까 요즘에 꿀까벅이를 좋아해 꿀까벅이 뭐 이런 거 그거 한 2천 원 3천 원짜리 거기다가 편지 하나 써가 주시면 제일 좋은 선물이지 뭐 더 할 거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엘리사같이 이렇게 청년결백하면 밑에 사람이 어렵지 계하 씨는 저는 이해는 돼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 계하 씨가 밑에 사환인데 형편이 어려웠겠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거짓말했죠 쫓아가가지고 엘리사가 보냈다 우리 주인이 보냈다 청년 둘이 왔으니까 먹을 거하고 좀 달라 그랬더니 거짓말이죠 두 배워도 왔어요 두 달란트 왔고 옷도 두 벌 왔고 엘리사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알았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무데도 안 갔다 그러고 그러다가 남형이 얘한테 와요 계하 씨한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하 씨같이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 거짓과 탐욕에 빠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잠깐 이렇게 뭐 챙겨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탐욕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걸로 결심하세요 좋은 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락두고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하면 힘들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차 사는 게 막 취미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드잖아 나는 좋은 차를 한번 몰아봐야 돼 크게 막 마음에 안쓰럽고 힘들겠어 그런데 나는 취미가 샤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비싼 샤프인데 제일 비싼 게 한 10만 원쯤 하나 그래서 5천 원짜리 쓰다가 10만 원에 사면 좋아 그러면 딱히 좋은 취미야 그러고 살던지 아니면 뽑기 하는 게 취미든지 뭐 이런 거 오징어 게임도 하잖아 그런 거 달고나라 우리 땐 뽑기라고 그랬는데 뽑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딱 써보고 이렇게 놀면은 돈 안 들잖아 그런 거 인생이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라고 잠깐 유혹에 빠지니까 유혹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자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언덕에 일어서는 계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산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정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이제 미쳐 영어토로 이르리라 하니 계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해 눈같이 되었더라 또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탐욕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계속 일하는 거 보니까 또 나은가 봐 몰라요 성경은 없는데 나은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뒤에도 또 사환도 나오거든 나병 걸렸는데 계속 일시켰겠어 하나에 또 고쳐도 주시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 이거잖아요 엘리사 후계자가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계하시가 후계자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영광의 자리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디모델 후서 2장 20절 21절 잊지 마세요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다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 근데 어떤 거는 귀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한다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죠 21절 깨끗하면 귀 쓰는 글씨 된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너무 욕심부리고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쓰십시오 깨끗하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명 얘기 나오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포로소녀의 얘기예요 우리가 난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십시오 성교사 되십시오 그렇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다 성교사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다 성교지예요 미션필드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은 다 미셔널이에요 성교사라고 그러면 능력도 생기고 생기가 돌고 모든 좋은 게 다 와요 그러니까 잠깐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성교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다 온다니까 왜? 하나님의 집중이 일어난다고 그 안에 포로소녀 보세요 이렇게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 여기서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포로소녀 이름은 우소녀 최고죠 대비되는 게 높은 지위에 있죠 이스라엘 왕 누가 지가 하래? 기도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쫄보 같은 인생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만 참 난 이 사람 매력이 있어요 순종이 있다고 그리고 겸손은 있어요 듣는 마음이 있고 잘 들으십시오 고집불통 그런 거 하지 말고 각 성마다 고집불통들 있잖아 최씨 강씨 민씨 뭐 이런 애들 또 누구 있나? 강씨도 그렇지 강씨도 내가 보니까 한씨 내가 이제까지 접혀봤던 고집센 애들이야 맹탕들 박씨 누가 맹탕들이더라 성격 좋은 애들 하여튼 그래 몇 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성격 좋아요 머리가 없어 그렇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다음은 개하시 대지 맙시다 그렇죠? 개하시 같이 내 사람 탐욕이 이렇게 만들어요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는 믿어요 그렇죠? 담역 다 버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정대기를 충원합니다 핵심 일상에서 주의의 영광 돌립시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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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